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대학이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들이 막 챗gpt를 가지고 숙제를 하니까 연세대학교의 챗gpt 대필 의심 과제 0.7이 장문과제 필기로 전환. 교수들은 서평 표절률 60% 표절 맹백하다. 대학들 챗gpt 시험 악용 골머리에 표절 안 할 것 학생의 서약서 받아. 연세대학은 교양과목의 장문 수업에서 챗gpt 표절 과제 0.7이 언더우드 국제대학교 에세이 과제를 필기고사로 변경. 고려대학교 모든 교수 대상으로 챗gpt 활용 가이드라이드 배포. 중앙대학교 챗gpt 표절 안겠다 서약서 제출 의무와 대화형 인공지능 ai챗gpt가 이달 초에 개강한 대학가를 흔들고 있다. 주요 대학에서 과제에 대피를 시킨 것으로 의심되어 0.7이 된 사례가 확인됐고 챗gpt에 대피를 시키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거나 과제를 잡힐 실험으로 전환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어마어마한 전초전인 거죠. 챗gpt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얘기해졌던 창조의 영역에 진입한 생성인공지능을 말한다.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의 맞춤형으로 자료를 조합해가지고 뭐죠? 답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창작물도 만들어내고 무섭고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3.1회계법인이 소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벌써 학생들이 사용해가지고 영점 처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될 것은 세상은 너희끼리 찌리고 벗고 싸우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진보한다는 거죠. 적응하든지 아니면 그냥 옛날에 그냥 머물러가지고 옛날 과거를 그냥 붙잡고 살든지 과거 붙잡고 살면 그냥 그대로 폭사하고 망하는 거다 이야기죠. 장문과제를 현장에 실시하는 필기심으로 전환했네요. 체치피티를 활용해 표절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서약서가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이걸 서울대학교의 과학학과 교수님께서 잘 이야기했네요. 요즘 체치피티란 생성 인공지능이 사람이 쓴 것과 거의 비슷한 문서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 작년 말에 체치피티가 공개되자마자 미국의 애틀랜틱 지는 대학의 에세이 숙제는 끝났다고 환탄한 바가 있다. 21세기 빅데이터 감시 사회와의 관련을 포함해서 미셸프코의 감시와 처벌에 대한 서평을 써줘.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계속해서 답을 만들어서 서평이나 에세이를 그냥 얻을 수 있는 겁니다. AI 알고리즘 체치피티가 생성한 서평이나 에세이는 표절의 정의박 취해법권에 놓여 있다. 체치피티가 생성한 문서를 알 수도 없고 이를 잡아낼 프로그램도 없다. 이런 프로그램 만들일 가능성도 거의 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큰 변화의 한 단면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속의 문금리장 선거 속의 문금리장